지금 들어오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생일이내기 좋은 하루 되세요! 파랑 머리 맞아요. 빈이도 파랑 파란 파란 네, 생일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산옥 하고 왔거든요. 많은 캐럿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랬습니다. 너무 못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생일 축하도 받고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손키스 알려주세요. 오늘 머리에 맞춰서 좀 블루한 코디를 하고 왔습니다. 괜찮나요? 오늘의 TMI! 제가 오늘 정말 오랜만에 찜닭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매운 것보다 간장으로 되어있는 찜닭 있잖아요. 그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 당면인데 좀 얇고 얇은 것보다 이렇게 얇고 좀 두께 있는 그런 당면. 너무 맛있더라고요. 찜닭 솔직히 당면 때문에 먹는 것 같아요. 닭도 너무 맛있지만 당면이 너무 맛있습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꼭 드셔보세요. Joshua, your hair looks like the ocean. Thank you guys. So blue. And this is actually my first time since debut having blue hair. So... 근데 이게 되게 생소... 그래서 더 생소한 것 같아요. 많은 색깔들을 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파란 색깔을 안 해봤더라고요. 초록색도 안 해보고 그래서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파란 머리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Happy Birthday. What time is it right now? 곧 있으면 끝나면 몇 시간 뒤에 생일이 벌써 끝나나요? 시간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정말 행복한 생일이었습니다. You look like a blueberry. Thank you. My mom likes you so much. Please thank your mom for that. 어저께 멤버들하고 모여서 약간 파티 같은 걸 했거든요. 그래서 와인 한 잔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근데 거의 와인은 딱 한 잔 하고 밥 위주로 많이 먹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저는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저는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네. Have you called your mom today? I didn't get the chat after this broadcast. I'm probably gonna call her but I got to talk to her through text. She wished me a happy birthday. Do you pour milk before cereal or cereal before milk? I think I usually pour cereal first and milk on top. 왜냐하면 우유에 얹혀놓고 거기 위에도 cereal 보면 우유가 좀 튀는데 Cereal 얹혀놓고 우유를 거기 위에 담그면 되게 편하더라고요. 우유 튈 일이도 없고 방학할 때 할 염색을 정해주세요. 색깔을 평생 너무 해보고 싶었던 머리 색깔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쯤은 괜찮으니까 꼭 도전하세요. 하고 머리 색깔 염색한 다음에 그게 아니다. 안 어울린다. 그럼 또 다른 색깔로 하면 되니까 후회 없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손가락 카트. 어떤 곡을 좋아해? 어떤 곡을 좋아해? 사실 이 곡은 이 곡은 이 곡은 이 곡은 체크리스트입니다. 정말 좋은 곡이에요. 확인해봐. 확인해봐. 미역국 먹었어요. 생각해보니까 미역국을 안 먹었다. 생일에 미역국 왜 먹는 거예요? 그거 먹는 건 알고 있는데 왜 먹는지는 잘 몰라가지고 오빠 라이브 끝나고 뭐 할 거예요? 라이브 끝나고 씻고 자야죠. 늘 방송이 있으니까 어 What's your favorite vocal unit song? 저는 요즘은 개인적으로 Second Life가 제일 좋고 요즘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음 Did you see Frozen? I did see Frozen. It was pretty sad. But I'm not going to spoil it for you guys. Because Probably not all of you have watched it yet. 어제 케이크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어떤 케이크를 좋아하냐고 캐라폰이 여쭤봤는데 저는 치즈 케이크랑 생크림 케이크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되게 특이한데 생크림 케이크 거의 다 좋아 하셨는데 저는 생크림 케이크를 별로 제 취향은 아니어서 저는 치즈 케이크 아니면 당근 케이크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담백한? 고소한 그런 케이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고구마 케이크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Please show me your ring. 저희 세븐틴 캐럿 반지입니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름까지 어떻게 되어있는지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 살짝 보이는 게 이름이 적혀있습니다. What sports do you like? 음 저는 보는 거는 미식축구가 진짜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예쁘다. 감사합니다. Do you like chocolate ice cream? Mint chocolate ice cream? I didn't like it at first. Honestly. I remember a long time ago I said it on a previous broadcast that all my friends like mint chocolate so I didn't like it personally but I acted like I liked it. But after I ate it a couple of times now it's pretty good. It's not my first choice but it's not bad. It's not bad. so What kind of ice cream do you like the most? Hmm I like cookies and cream. I also like vanilla strawb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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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cheesecake What is your favorite dish? Oh Thank you. Oh Dino. Dino. Happy birthday bro. Okay. Thank you. Yes. I'm basically 오늘의 방송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가보겠습니다. 이제 자로 가봐야 돼요. 안녕. 갈게요. 이거를? 네.